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석양이 가장 멋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적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려 합니다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 제 손을 갖다 대면 얼마나 큰지 장장장장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첫 화면에 본 것처럼 본 것처럼 제가 이 세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있고 또 그 아래가 있고 그 아래가 네 단계의 아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오늘은 적심을 가장 잘 아 요 다육이 똑같은데 6개월 후에 니 것이 좋아 내 것이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나가 하는 적심 대빵을 구독자님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끝내주게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적심을 하고 1년 정도 조금 지나면 요런 아이가 생깁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1년 이상 키우면 요 정도 되고 이 정도가 1년 이상 키우면 다시 자 오늘은 적심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적심하는 순서를 한 번만 해드릴게요 아라베스크를 받았는데 처음에 구독자님이 이제 다 흙을 털고 저한테 문자를 해요 어머 내가 깜빡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받으시는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제가 저면을 했어요 저면을 하고 적심을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자 2차 1차는 저면 제가 했습니다 적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제가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분을 옮겼어요 자 적심했지요 오늘 제가 큰일 했습니다 Cornell Anye Peg typing Moment 왜냐하면 이렇게 생겨야 목질이 목대가 목질이 되지 않아야 자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적심하다 보면 내가 땡강 입꼬지 하나도 없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손 제주가 매주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떨어지는 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입꼬지해서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돈 한 푼 한. 자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제가 적심둥 적심둥 자 구독자님들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은 저면을 먼저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저면은 제가 해드리고 적심도 해드립니다. 하나 6천원 4개 하면 2만 4천원 깎아서 2만원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제가 깜깜할 때 포장한 게 구독자님들이 혹시 받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어머 아까 내가 돌기를 두 개나 건졌다오. 어머 돌기하라 베스크를 두 개나 건졌다오. 혹시 저는 그런데 나오면은 구독자님께 그냥 보내드리는데 아까 내가 야 하다가 보네. 자 다 보셨죠? 저면 해서 적심까지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분을 큰데다 옮기는데 흙을 많이 털지 않는다예요. 왜? 흙을 털잖아요. 그러면 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구, 아가야 생산하는 데는 안 해요. 힘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자구를 받고 싶으면 흙을 많이 털지 않는다. 흙을 온 채 저는 그냥 다 넣었어요. 모자라는 흙만 채운다. 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 달, 6주 정도, 한 달 반이죠. 한 달 이상만 지나면 자구뽕 자구뽕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아이 잠시 보러 가도 될까요? 여기는 이와랜드. 어머 세상에 아라베스크를 왜 이렇게 길게 간디야옹.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실루엣, 8월 달에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면서 적심합시다. 이거 5천 원에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변신은 무죄. 그런데 지금 성장 중이어서 색깔이 조금 빠졌지만 만약에 저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가 이런 색깔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판매합니다. 이 아이는 팔을 게 없어요. 제 팔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적심해도 아가야가 안 나옵니다. 자, 실루엣 2만 5천 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께 아라베스크를 소개하면서 이 두 달 지나서 자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 가을 정도 됐을 때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 개 6천 원, 네 개 2만 원 주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고 자랑삼아 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적심 대빵 하나만 더 적심하면 어떨까요? 아, 루돌프 잠시만요. 자, 이렇게 종자 좋은 아이 구해왔습니다. 정말로 종자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자 할 때는 손 심혈을 기울입니다. 독일 샴페인 6천 원. 아, 얘도 4개 하신다고요? 어머, 그려, 어머, 그려. 그러면 얘도 4개 하시면 4, 6, 24. 4개 하시면 제가 2만 원에 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4개 하시면 2만 원에 드릴게요. 얘도 적심 대빵한테 맡겨요. 그런데 적심을 하면 제가 이 아이 한 번만 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나는 온체로 로젯 하나로 키우겠다. 아니야, 군생이 이뻐. 그 때문에 적심을 하는 겁니다. 돈 차이요? 돈 차이요? 납니다. 자, 그래서 독일 샴페인도 아, 독일 샴페인도 구독자님들 적심 원하시면 적심하시는데 어머, 그래요. 4개 사셔요. 그러면 4개에? 아이고, 나 클났다. 뭐, 택배비 다 뭐 클났네. 자, 독일 샴페인 4개 하시면 2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루돌프요, 루돌프? 루돌프는 수량이... 자, 잠시만. 어머, 누가 자꾸 전화... 자, 이 루돌프를, 루돌프잖아요. 루돌프를, 이 아이는 종자포트예요. 아까는 7.5cm 포트잖아요. 얘는 종자포트라 작습니다. 그리고 종자포트에서 자구를 받아도 자구가 크지 않게 나옵니다. 그거는 구독자님들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자, 야, 야, 어머, 루돌프 어디 갔어? 야는 5,000원씩 4개 하면 1만 5,000원. 4개 하면 1만 5,000원이에요. 4개. 자, 이 구독자님은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어디요? 김그민님, 전남 목포잖아요. 주문서, 아라베스크 4개, 루돌프 4개, 둘 다 모두 적심.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적심했죠? 또 여기, 야, 적심했죠? 어, 아휴, 아무리 적심 대빵이라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있는 걸로? 어, 아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면은 그러면 직접 저 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아이, 제가 한 번만 소개할게요. 그, 저, 아휴, 얘들 이대길래 아휴, 금왕성, 부용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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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부용은 6만원이었고 금왕성은 3만 6천원짜리 2개를 합식했습니다. 합식.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색깔 깔맞췄어요. 노랑화분, 연두화분. 아휴, 괜찮았죠? 자, 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적심하셨죠? 자, 그 다음에 퍼플스톤. 끝내주게 멋진 아이. 끝내주게 멋진 아이. 제가, 어, 이래, 이래, 자, 어머, 자자자자자. 후레시켰어요. 우리 애씨. 어휴, 이뻐라. 퍼플스톤이고 가격은 2만원이 맞습니다. 음, 그 보라보라? 보라돌이? 아휴, 보라 저기도 또 있네. 자, 퍼플스톤이고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예, 가격은 2만원. 음, 독일 샴페인 한 번 더 보자고요. 잠자. 아이고, 저 전화 왔잖아요.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종자가 좋아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매장에서 얼마에? 보여요?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종자로 제가 4개 하시면 2만원에 독일 샴페인도 적시면. 아이고, 똑같은 거 4개 짜라락 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얘네 하나씩이잖아요. 실제로 얘도 2개, 얘도 2개. 큰 사이즈는 3개잖아요. 그래, 자랑이다. 자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그, 짧게 가요? 짧게, 짧게. 덕심, 블랙 퀸. 3만원입니다. 3만원. 제가 원래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작게. 근데 제가 다 분갈이 했어요. 오,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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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자, 블랙 퀸. 블랙 퀸. 3만원이요? 어머, 괜찮네. 블랙 퀸? 3만원이야?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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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이렇게 큰아이 처음 봤지요? 저희 엘콘금 어머 나 후레쉬 기능이 있는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어머 나 카메라에 후레쉬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 3년 만에 카메라에 후레쉬 기능이 그러니까 그렇게 문혜안한테 내가 편집할 때 뽀샵 처리를 하냐 안 하냐 이 세상에 어떤 말을 그렇게 나한테 하는지 몰라 자 엘콘금철화이고 가격은 4만원 자 그 다음에 파인노즈 외두입니다 외두 아 색감이요? 진짜 이뻐요 엽성이요? 끝내줍니다 자 외두 2만원 그 다음에 아 밝을 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 아이 비엘라 젤리 비엘라 젤리 정말 이쁘죠? 젤리가 안쪽에 지금 새로 나오는 입장이 젤리가 되고 있죠 비엘라 젤리 8만원짜리 6만원인데 자 이 아이 한 번만 보시겠어요? 굳혀진 아이 에이 거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멋지다고 자 비엘라 젤리입니다 가격은 8만원짜리가 6만원입니다 비엘라 젤리 비엘라 젤리 자 젤리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실제로 영상이 이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실지보다 그래서 영상을 막 보다가 우리 매장에 오면 어머 야가 가요? 더 이쁘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영상이 더 이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독자님 내가 영상을 그냥 찍지 내가 할머니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쪽으로 가요 그 여기는 다 주문 어머이 여기 우리 구독자님 저기 울산에 김윤의 구독자님은 끊임없이 추가를 해서 지금 못 가요 시집을 아이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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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이거 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휴 꽃이 얼마나 이쁘게요 얼마나 이쁘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갑니다 대비 절화 가격 만원이요 아 이쁘네 보라색이에요 아주 멋진 보라색입니다 멋진 보라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셀브로 얘 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아 이도 많아요 이도 이 삼두도 있어요 어 얘도 그 명품 대열에 끼어 있던 아이고 워낙 비싸던 아유 이뻐라 셀브로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분홍 립스틱이에요 그 어느 분이 립스틱이라고 말만 듣고 받았는데 무슨 이게 립스틱이냐 아니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가격이 8천원입니다 분홍 립스틱은 가격이 8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몽환여왕 아유 몽환여왕 가격은 5천원이에요 5천원 5천원 저기 해달라고요 이거 적심해달라고요 야 어려운데 그냥 오래돼서 자연자구 나오는데 적심까지 해달라고요 자 퓨얼러브 특가 6천원이요 어휴 얘도 젤되지요 젤됩니다 퓨얼러브 특가 특가 6천원 그 다음에 이 레드벨은 내가 적심을 했는데 이 아이는 자구야가 덜 나올 거예요 왜? 조금 무겁잖아요 그럼 자구가 훨씬 덜 나옵니다 레드벨 5천원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 5천원 자 후레쉬가 그렇게 좋은데 세상에 후레쉬를 내가 3년 말이었어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요아이 링컬 마리아 금 금 군생 링컬 마리아 금 군생 완전히 골이 다졌죠? 링컬 마리아 금 군생 자 그리고 제가 아라베스크는 그는 아까 보셨던 아이와 이 판이 두 개예요 판 두 개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저한테 어느 분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개 두 개 보험이지 그러면 안에 입고지 하면 되잖아요 지껏도 이렇게 해요 지껏도 뭐 잘하고 못하고 어머 그래 못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셔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한다고 어머 이거 입고지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저는 두 판 열두 개 열두 개 두 판 스물 네 개를 적심했습니다 그리고 백은무 지난번에 했죠 백은무 8천원인데 어떡해요 두 개 네 개 하시면 2만원에 드린다고 뽑아갑니다 얘는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얘는 백은무 8천원인데 네 개 하면 2만원 꽃이 기가 막히고 꽃대 다물었죠 꽃대 다물었어요 얘는 합식 안 할 수가 없어요 합식이에요 네 개 2만원 네 개 2만원 아이고 오늘 끝내주네 자 여기 두 개만 더 갖고 두 개 하나 둘 세 개 몇 개만 더 가고 그만 가려 합니다 아 금황성 아까 그 아이 금황성이요 예 자 글램핑크 한 개 8천원 묵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입장이 짧아졌죠 어머 이 안에 또 금기처럼 아이 금이 어딨어 글램핑크가 자 글램핑크 아 그봐 다 남다 여기 애기는 아주 그냥 반질반질래 아유 자 글램핑크 가격은 8천원입니다 얘도 네 개 하셔요 그러면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개 하면 2만원에 드려요 네 개 세 개네 세 개 3,8에 24 세 개 어머 누가 그랬어 세 개 세 개 세 개 왜냐하면 독일 샴페인 아까 6천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6에 24니까 그럼 얘는 세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첼로 다 피멍이 드네 자 12,000원짜리 8,000원이죠 피멍이 들어요 12,000원짜리 8,000원 첼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다 들었죠 그리고 제가 적심해서 그리고 제가 적심해서 요렇게 빼놔 현재비 3만원에 판매합니다 적심해서 나온 군생이에요 그러니까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써주세요 적심이라고 자 화이트팜 완전히 다 떼글떼글 굴렀 굴 아니 굳었죠 굳었죠 화이트팜 아유 그 다음에 풀노라 8,000원이요 짠짠짠짠 아유 진짜 이쁘죠 풀노라 가격 8,000원 자 그 다음에 펄본 베르크 금요. 진짜 비쌌죠. 어머 얘는 또 후레시가 안 받네. 그죠? 참 예쁜 핑키 펑키 스타일의 퍼플 펑키 스타일의 퍼플 펄본 베르크 금 가격은 12,000원. 아유 여기요. 집시 집시 8,000원. 아 얘 예뻐요. 얘 예뻐요. 얘요. 핑크라우쿰 6,000원인데요. 얼마나 예쁘냐면 핑크라우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핑크라우쿰. 핑크라우쿰. 아유 어려워. 핑크라우쿰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적심에 대한 얘기로 구독자님께 소개. 어 얘요. 보니피카 군생. 아유 얘 보니피카 군생. 예 이뻐요. 만원짜리 8,000원. 보니피카 군생입니다. 예 그 소문만 듣고 와서 줄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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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하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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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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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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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